네 아이고 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죠?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드디어 이제 확정됐네요 이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게 7년여 만에 이제 마무리된 건데요 국정농단 사건 이른바 대법원에서 10년 1월 상고심에서 이제 일부 무죄 무죄 취지로 파기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징역 2년 김기춘 조윤선 장관 1년 2개월 했는데 조윤선 장관은 미결 신분으로 1년 2개월을 다 살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 안됐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2년이니까 조금 뭐 몇 달 남았는데 고령을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법정 구속은 되진 않았는데 아니 저 그렇다면은 이게 아 지금 가슴이 먹먹하네요 아 검찰이요 작년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실장에게 징역 7년 구형을 하고 조윤선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어요 작년 10월 작년 10월이 결심 공판이었거든요 작년이면은 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작년 10월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고 그런데 김기춘의 징역 7년 때리고 구형입니다만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데 결국 재판에서는 이제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이제 7년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법조차가 마무리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좋다 이거야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정당하다고 칩시다 국정농단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징역 2년 김기춘이 2년이고 조윤선이 1년 2개월이면 이게 국정농단이면 자 문재인만 놓고 봅시다 경제 조작했잖아요 통계를 조작했잖아요 그 국정농단은 그리고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송초로 사건 청와대 전부처가 동원됐어요 그거 국정농단은 몇 년 돼야 돼 근데 왜 이원석 검찰총장 내에 지금 검찰은 그거 수사도 안 들어갑니까? 그것뿐입니까? 탈원전 경제성 조작한 거 경제평가 조작했잖아요 탈원전 하느라고 그리고 USB 북한에 건너준 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김정숙이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거? 관봉권으로다가 그냥 옷 처 사입고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왜 수사도 안 들어갑니까? 소환도 여태까지 안 하고 수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6년 있었죠 조윤선 1년 2개월 김기촌 2년 그 다음에 많잖아요 국정원장 한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있었죠 그거 다 특검에서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아니 진짜 문재인이 이재명 잡아 쳐느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신드롬 한동훈 신드롬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응원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투살해서 우리가 응원했어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우파 좌파 안 가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데니까 아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때 박영수 밑에서 할 수 없다고는 치지만 우리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특검 팀장으로 있을 때 아무리 박영수가 나쁜 놈이라지만 아니 뭐 윤석열 팀장은 직접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 위안하면서 그래야 그래도 뭐 좌우 안 가리고 칼을 제대로 들이대는구나 그렇다면 문재인이 감옥 보내야지 이재명 저 사법 논단하는 놈 저거 처리할 사람 윤석열 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렬히 응원한 거 아닙니까 신드롬 퍼컷 날리니까 그래요 그냥 문재인하고 톡 날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이재명하고 톡 날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야 윤석열 윤석열 저는 책까지 썼어요 책까지 왜 윤석열인가 책 썼잖아요 이 시대엔 윤석열이 시대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심은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총장 조윤선에겐 징역 6년 9년 때리고 김기춘에게 징역 7년 때린 이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왜 문재인 가만 놔둡니까 이원석 총장님 이재명 왜 못 잡아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종결 안 했어요 수사 종결 안 하니까 저것들이 난도질 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들 막 집어넣고 조윤선 김기춘 막 집어넣고 이러던 팀이면 그 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냥 거기 들어갈 사람들 뭐 임종석 동무 조국 동무 그냥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들어갈 사람들이 뭐 조무래기들만 지금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지만원 박사 사면도 아직 안 하고 있고 가석방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최소원 씨도 물론 그렇고요 이건 좀 지금 지금서부터는 그런데 김경률 같이 좌파에서 온 놈들은 막 이렇게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우파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눈 씻고 봐도 뭐 이렇게 뭐 뭐 오는 기미가 비대위라든가 무슨 어디 좋은 자리 이런 거 아니 뭐 좋은 자리 우파 꼭 달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 해야지 왜 좌파 출신 김경률 같은 놈들 해가지고서 이 사단이 나오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이게 이상한 게 문재인이 칠십 일세 맞아 이거 생일을 맞았다네 칠십 일세 맞아 이거 생년월일 맞는 거야 하여튼 맞는지 어쩌는지 아니 출생이 이상하잖아 하여튼 칠십 일세 맞다고 치자 치고 생일이래요 근데 여기에 꽃바구니를 보내셨네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었나 문재인한테 꽃바구니 보내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보내야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은 꽃바구니 받아야 되고 생일이라고 꽃바구니 받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정이라든가 뭐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일률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선물 그럴 때 문재인도 보내고 이런 거야 뭐 할 수 없죠 근데 생일은 그 사람 하나를 딱 챙겨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생일을 이거 대통령실에서 축하 꽃바구니 아 이것도 관행인가 감옥에 쳐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페이스북에 생일날엔 산행이죠 이러면서 글을 쓰면서 사진을 올렸네요 이거 보시죠 생일 선물은 눈 내린 영축산 영남 알프스의 위영 이런 해시태그도 붙였는데 문재인이 단골로 가는 산이라 산행지라고 합니다 또 사진 보이시죠 이거 감옥 갈 사람이 이렇게 참 산행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꽃바구니 받고 이런 좋은데 전 재밌는 게 얼굴 자세히 보시죠 김정숙은 편하게 웃고 있는데 문재인이 표정이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 보세요 아이 김정숙은 이런 산행에서 사진 찍을 때는 또 한 발짝 뒤에 있네 왜 얼굴 좀 작게 나오게 하려고 그래 아니 대통령 어디 저 해외 순방 갔을 때 막 사열하고 이거 할 때는 그 레드카페에서 자기가 가 이러고 문재인 보도 한 두 발짝 앞에서 이러고 올라 그 비행기 트랩 올라갈 때도 먼저 이러고 올라가더니 대통령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아니니까 산행에서 사진 찍을 때 나 얼굴 작게 나와야지 이렇게 뒤에서 찍어 대통령일 때 뒤에서 찍어야지 그리고 뒤에서 걸어가야지 한 발짝 그 김건희 여사는 잘 아시더구먼 거기선 지가 앞에서 그냥 설쳐대면서 가더니 산행에서 얼굴 야 봐 야 잡시게 내 얼굴이 작게 나오잖아 알았죠. 그래서 인상 쓴 건가 인상이 아주 인상을 더럽게 쓰셨네 김정숙은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뒤에서 싹 웃고 찍고 아이고 제가 한 발짝 뒤에서 찍으면 좀 나오고 그래 아이고 진짜 뭐 이 빵턱 모자 같은 거는 뒤집어 쓰고 가관도 아니다 아유 진짜 추워집니다 날씨 추워요 지금 근데 애국초사 지망 삼 년에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죄를 줬어요 오 일 팔에 대해서 최소원 씨도 그렇고요. 국정농단 아니라는 거 나왔잖아요 이제 다 뭔 농단을 했어요 이제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그 태블릿 PC 받았어요 이제 그거 다 나와서 싹 밝혀야 돼 이제 아유 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님 형평성 있게 법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요 우리 얼마나 응원합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도요 좌우 안 가리고 다 쳐놓는다면서요 근데 왜 우파는 쳐놓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왜 문재인 이재명은 아직까지 저렇게 못 다룹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응원하잖아요 충성 계속 격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충성 계속 우리 국민들이 계속 격려하게 의심이 안 가게 부탁드립니다. 총선은 몇 달 안 남았어요 계속 격려하게 불안합니다 김경률 같은 놈들 꺼내주시고요 계속 격려할게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애국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금 응원하는데요 아참